나는 너와 단둘이 도란도란하게 곰탱이 잡고 있었는데 전현이 갑자기 와갖고 꿀어붙어놔! 개소리 하지마! 같은 소리 하지마 어디 단둘이 도란도란 같은 소리에서 도란한테 쳐맞으려고 왜그래 자기야 아 전화받아 좀 죽을끼야 왜 고 안 함? 아니 미친 새끼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랑 고랑 뭔 상관이에요 버튼이 잡는데 아니 네가 방작이었는데 네가 쳐나갔잖아 아까 안 나갔어 네가 나왔잖아 게임 탓인 맏겜인데? 나 이거 새 루트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짱 좋대 뭔데? 몰라 뭐 도나봐 어떻게 잘 도나봐 뭔지 모르는데 일단 좋다고 1일차 밤까지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네가 없단 거지 이찬아 임마야 다음 주에 내가 너네 집 못 간다며? 어 맞아 원래 갈라 그랬는데 못 간답니다 김무룩 확진이랍니다 어떤 개구리 새끼 간마리가 보균자라 못 갑니다 모카입니다 이히 김모카 이히 모카 야 달걀이랑 탕약 재료가 뭐냐? 달걀은 달걀이지 아 맛있겠다 야 배고프다 돼지새끼 헐 너 근데 방송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냐 지금? 뭘로? 뭔가 계속 켜져 있는 거 같은데? 뭘로? 주문구는 것도 나 앞자리가 어떻게 돼? 지랄하고 있네 ㅅㅂ 밥이 안 속네 웃은 듯? 아니 정신이 말짱하단 나 연못으로 가자 뭘 챙겨주는데요? 저도 몰라요 뭔데요?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왜 안 챙겨줘요 내 거는? 저도 내 거 안 챙겨주시나요? 아니 그런 거 챙겨줘야지 야 그게 네 주둥아리에서 나와? 챙겨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주둥아리에서만 오는 말이야 그 말이? 나니까 나오는 거야 양심 돌아가셨나요? 죽은 지 오래됐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거기서 칼 하나만 챙겨줄 수 있니? 음 미안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안 될 거 같아 무슨 사정? 그냥 사정이 있었어 물어보지 마 나도 슬프니까 혹시 그 사정이 막 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지? 아니야 물어보지 마 너무 슬픈 일이야 왜 나는 슬픈 기억을 그렇게 아프게 빼내려고 들어 저기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아 그것도 그렇네? 다 하고만 살 순 없다네 2일차 저녁에 내가 원하는 템이 완성되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? 많이 잘못됐지?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씨바 비틀렸는데? 뭐가 굉장히 늦게 만든 거겠지? 존나 비틀렸는데? 그냥 비틀린 황천의 칼이네 야 근데 8명이야 오 야 은석이다 여깄다 여깄다 야야 니 니 오 일단 그래 목도 하자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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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떻게 만든 템인데 씨팔 아악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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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운석도 주워왔는데 운석 안 줬잖아요 미친놈이? 안 줬잖아 안 줬는데 주운 게 문제야? 아니 씨발 줄라 그랬는데 니가 사람 있다 하다니 바갔잖아 미친놈 아니 왔잖아 애가 날 쳐다봤다니까?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냥 눈 앞에서 있었다니까? 너는 그냥 사람이 눈 마주치면 다 꼴아보는구나 아니 꼴아본 게 아니라 제가 꼴아봤다니까? 내가 꼴아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쟤가 날 꼴아봤어 내가 꼴아볼 일을 했겠지 아니야 뭐 했어 이 빡스련아 가만히 있었어 나는 너와 어 단둘이 도란도란하게 그 어 곰탱이 잡고 있었는데 저년이 갑자기 와갖고 꼴아보잖아 개소리 하지마 같은 소리 하지마 어디 단둘이 도란도란 같은 소리에서 도란한테 쳐맞으려고 왜 그래 자기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징그러워요 으 씨발 나도 김엔만 소리 지르는 거 롤에서도 보기 힘든데 씨발 년이 왜 소리 지르냐 생각해보니까? 야 차라리 080 하는 아군 탑이 낫지 자기야라고 하는 목가형무단 그럼 내가 080 해줄게 뭐가? 탑에서 응 듀오 안 됨 내가 탑에서 080 해줄게 응 님 티요 그 님 티 너무낫 씨발 올라간다 개년아 응 그 님 티 너무낫 아 안 그래도 나 오늘 마스터를 강등됨 오늘 랭크 돌려서 4연표 막아가지고 아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신캠 보여준다 아 굳이 내 아니야 개년아 아니 씨발 나 들은 것만한 거야 내가 말했어? 니가 말했잖아 방금 아니 물어봤는데 그렇대 니가 말했잖아 아니 어제 아까 내가 야 얘들아 신캠 괜찮냐 하니까 다들 전체적으로 아니요? 구조여 진행했다고 그치만 그 말을 전달한 건 너잖아 니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확성기는 죄가 없어 아니 확성기는 죄야 확성기는 그저 그 역할을 충실했을 뿐이야 어 확성기는 죄야 빙결 원툴인데 빙결이 구데기예요 누가 어디서 지금 카더라를 갖고 와 넌 죄야 빙결 원툴인데 빙결이 구데기예요 조용히 해 그럴까? 칼 어디서 나오누? 칼이면 저기 항구랑 양궁장이랑 절 뭐 왜 내 말을 못 믿어? 아니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루트 설명에 학교에서 락자랑 모노오시저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다를 만들면 안 되는 건가? 뭐라고? 아다를 만들면 안 된다고? 아론 다이트 그걸 왜 줄여서 말해? 왜 이렇게 불러? 그걸 왜 줄여서 말해? 야생동물 야동이랑 줄인 걸로 뭐가 달라? 아니 그럼 넌 아다들고 다니고 야생동.. 야동 잡고 다니냐? 야동을 보면서 아다들고 다닌다 왜? 그래 아다 새끼야 암 그건 아닌듯 그 닌 방송에서 인정한 트위트 섹스머신이 아니야 니 안 나왔잖아 아 맞다 되길 내가 나왔어야 했는데 빨간머리까지 맞았는데 야스머신이 틀렸나? 엔마야 나 원석 하나가 없네 정말? 응 어떡하지? 뭐? 원석 하나가 없는데 어떡하지? 그런 참 마음이 아프구나 안돼 야 얘가 날 쳐다봐 오 피했다 오 고수 아 왜 이럴까 이 친구 뭐 무슨 소리야? 형이 왜 이럴까 아 혼자서 다른 게 많냐? 아니 애들이 날 괴롭힘 여기저기 핀 뜯고 다녀 아 핀 뜯기고 다녀 아무도 없니?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? 그치? 또 살렸어? 사거리 박히지 롱 사거리 박히지 롱 아! 어떻게 따라와 야! 너 니가 때렸지? 키아라 빙결 니가 풀었지? 저거 때리면 풀려 힛! 뭔 개소리야 건든 적도 없는데 아니야! 난 안 건들었어 니가 풀었어 근결에 안 걸린 게 아닐까? 아니야 걸렸음 어디서? 방금 궁극기 쓰면서 걸렸잖아 너 풀면 어떡해 말라 했어야지 아니 조이 수면을 누가 건들어 조이 신챔 나오고 일주일 안에는 한 천 명은 풀었을걸? 지금도 푸는 애들 많을걸? 이 새끼야 그 말하고 아니 롤에서 금하면 C8 이터랄리턴 캐릭터 스킬도 알아? 뭔 상관이야? 그나저나 평소에 평소에 무릎형이랑 밥을 같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1년 반 정도 같이 안 먹게 잘했다 아무튼 김우롱 존나 웃기긴 하네 뭐 이런 말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걸린 게 더 이상하긴 하다 그건 그래 진짜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걸렸어 애들 튜블를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버렸어 어 나 에어븐 막아줘 어 야 근데 3일차네 이런 오오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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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구만 선생님 선생님 네 앉아요? 저 근데 루트 잘못 선택한 방송시간이 19시간 51분이 되어있는데요? 저 루트 잘못 선택한 루트 잘못 선택한 김에 앉아요? 나 루트 잘못 선택했다고 싸워봐요 바꾸면 되잖아 어차피 그 오른쪽 위에서 바꿀 수 있잖아 어 진짜? 어 어떻게? 마우스 있잖아 아니 그 화살표 있잖아 오른쪽에 그 템 착착착착 써있는 거 써있는 거 왼쪽에 그거 있잖아 우와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씨발나보다 많이 한 새끼가 내가 너보다 많이 안 했을걸? 넌 대회 이후로도 쭉 했잖아 그렇게 쭉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넌 아예 안 했어 야 그럼 니가 씹새끼네 왜 씹새끼야 내 번호 파는 게 씨발 죄야? 어 뭐랬어요? 어 우리 엠바는 유튜브에 미쳐버렸어 잊은 게 아니라 번호비야 미쳐녀나 나는 그게 번호비야 미쳐녀나 고이츠 유튜브가 번호비인 WWW 그건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걸까 나랑은 정반대 어 뭐야 어 이 번호 뭐해 어 아래도 있어 씹아 이게 맞냐? 일단은 뭐 사러 가 오우 쉣 오 쉣 오 쉣 잠깐 아 이런 병 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아래도 있다니까? 너 내 말 못 들었잖아 아이씨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야 어떻게 저 사이에 딱 나오냐 존나 억가당했나보네 니 애는 싸우고 있잖아 또 저 사이에 키는 거 아니에요? 아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미친 놈이네 진짜 아 씹 젖같은 게임 진짜 진짜 야란하지 마세요 진짜 아 저 포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 피한다고 다 피했는데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피하고 있거든 근데 무지성 부활 부활 위치 병신 같은 게임 씨팔 와 대회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활이 있는 텔레파트만 타면 애들 속에다 넣어주냐 이럴 거면 풀빛 풀만으로 부활시켜주든가 선물로 김앤마를 드립니다 거의 자꾸 그냥 원 플러스 원이요 증정 상품 무거워서 못 받아요 어떤 새끼야 앤마도 사람이야 사람 김앤마도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놀리면 상처받아 뚜껑클 진짜 말라고 똑같은 졸업 메인 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